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6인승 황제차박 차량이 출고되는 날입니다. 건방지게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오프닝을 시작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 4인승 혹은 6인승 황제차박 시트를 원하시고 현재 작업 대기 중이신데요. 그분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낮은 천정고를 다른 것은 불만이 없는데 이렇게 낮은 천정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팝업 텐트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이루프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미 저희 아트원에서는 3세대 때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4세대 역시도 신형 카니발 기반으로 이렇게 하이루프를 개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이루프 디자인은 공개가 되었고 실내 디자인은 공개는 되었지만 실제 장착은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면서 이렇게 신형 카니발 하이루진도 기아에도 물론 순정 카니발 하이루진이 이미 발표를 해서 출고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한 번쯤 계약 전 혹은 계약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 번 글로벤 리무진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이루프 하이루진 글로벤이 아니고 글로벤도 곧 본계약 들어간다는 말씀 전하면서 다시 한 번 황제 시트 장착된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을 한 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는 고프로 영상으로 담아 올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트원 황제 차박 캠핑 모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들이 계속 아트원으로 입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차량은 신차 패키지 3번 플러스 아트원 황제 차박 기본 세트를 장착을 했는데요. 장착 내용도 한 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일 설명드리는 기초 바닥 전체 바닥 컬팅 자수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순정 매트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매트가 마음에 안 드시면 라인 매트로 교체할 수가 있네요. 자 운전석 쪽에는 특별히 헝거 없고 순정 상태 그대로 보시고 계십니다. 2열 역시도 마찬가지로 컬팅 자수가 전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순정 매트가 깔려 있는 상태 자 그리고 현재는 승차 모드 1열 2명 2열 2명 그리고 3열에도 2명 저희가 이번에 교통안전공단 TS 좌석 및 잠금장치 시험에 전동 침대 시트는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보이시는 것처럼 측면에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는 허니콘 블라인드 차박 캠핑에는 필수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본 차량은 시그니처 모델 중에 컴퓨터 옵션이 빠져서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한 손으로도 가볍게 앞쪽으로 로켓 당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역시 이렇게 레바를 들어 올려주면 앞으로 가볍게 역시 등판도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넓은 2열과 3열 사이의 공간이 생기는데요. 다시 침대 모드로 한번 전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현재 승차 모드 3열에 승차를 했을 때도 후속에 이렇게 공간이 트렁크 공간이 남고 특히 3세대 4세대 역시 전기장치 등이 장착될 수 있는 트렁크 공간 전기장치는 옵션 선택이기 때문에 전기장치를 안 하면 이렇게 넓은 수납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면서 자 침대 모드로 할 경우에는 현재 승차 모드에서 2열을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승차 모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 레바를 당겨서 앞으로 시트를 밀어주면 역시 넓은 수납공간이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침대 모드를 시현해 보겠습니다. 침대 모드는 버튼 아날로그 전동 버튼 즉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랜 사용을 해도 고장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스위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현재 침대 모드가 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매번 설명드리지만 등판과 방석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없애주는 또 다른 스위치 마찬가지로 조작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고요. 더불어 시트 연장을 위해서 언더소프트 언더소프트가 앞쪽에서 올라오고요. 언더소프트 스위치 양쪽 옆에는 2단 열선 스위치 본 스위치는 보조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주 배터리를 이용한다. 즉 운행 중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차박 시에는 사용하면은 주 배터리가 방전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침대 시트가 완성되어 있고요. 이 상태가 현재 1750 정도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트렁크 테일 게이트를 문을 닫으면은 닫힙니다. 더불어 시트가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현재 테일 게이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현재 1750 정도의 전동 침대 시트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주면은 1850 벽에는 역시 양쪽의 팔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벽에까지 곁들여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의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테일 게이트를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게이트 클로스 저는 앞으로 갑니다. 테일 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도 1850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9인승 카니발은 실질적으로 2, 2, 2, 2, 6인승 모두 즉 어차피 6인승 탈바에는 한 번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3열의 롱레일 그리고 수납함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와 전체 바닥으로 이어지는 485만원 옵션 누구나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추가 옵션으로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으면은 더욱더 프라이버시 혹은 열기 한기 차단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한창 유행하고 거의 매일 작업하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6인승 항제 차박 시트 시연해 보았고요. 앞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높은 지붕 하이루프 하이리무진 역시 글로벤 리무진으로 출시를 바로 앞두고 있다는 것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벤 리무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전은 바로 모든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이 아트원에서 이렇게 둘둘 황제 차박 모드로 꾸며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유튜브 영상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3세계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